약간 내가 말했지 무덤이라고 아 제가 연습실에서 오늘 너무 더울 거라고 얘기해놓고 와가지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오늘 저희가 여태까지 공연했던 날 중에 제일 더운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땀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는데 아 이럴 때 또 다음 곡이 굉장히 힘든 곡이네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엠믹스 분들의 오오라는 곡을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또 하게 됐네요 네 저희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만큼 끝났을 때 더 큰 환호 소리와 환호 소리와 호흡 아니 환호랑 호흡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 아 그래?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 많이 많이 들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괜찮은가요? 가도 될까요? 네? 그럼 다음 곡 엠믹스의 오오라는 곡 아주아주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오 많이 힘들어가지고 은근슬쩍 뺐는데 승현이가 자꾸 어? 오오 안 해요? 그래가지고 넣게 되었어요 우리 승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공연 중에 오오라는 곡이 저희 어.. 가장 관객 콩이 좋은 곡인데요 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어.. 한 분씩 도와드릴게요 그럼 나은근슬 소리 한번 돌아가면서 소리 한번 지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한번 وأ JEAN이 Animals 한 번씩 소리 들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은 이상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오른쪽 소리 질러!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앞쪽 소리 질러! 왼쪽 소리 질러! 마지막으로 뒤쪽 한 번 소리 질러! 마음이 이쪽으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오른쪽 다시 한번 소리질러 왼쪽으로 네 뒤쪽 소리질러 어디 보고 갈까요? 아 여기요? 네 그럼 저희 이쪽 환호 소리 제일 컸다 이쪽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공부를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진짜 멋있는 곡이니까 많은 환호 부탁드릴게요 이제 무빙아 아이반니 슝슝슝 흐머들어와 내게 좀 더 좋아 둥 둥둑 깨라구 재윤의 쇠 충격과 공포인트 워 팝믿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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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목음에 미치겠지 업믿니 check out 팝콘은 뒤로 컷 다친 건지 컴맨 샤블디 우세 다운 gosta 다운 뒤식이 다운 아직까지는 티덕 기대해 버미지도 있어 놀라지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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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기지 않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sorry no way 기다려 봐 잠깐 허진 취넬군 회crypting 육혁이 더 뛰어나가 You know me festival, 훌륭한 너 원칙하나한 나 원칙하나한 나 컴온 한 번уля 둘이 풀린 마이크라 원칙하나한 나 원칙하나한 나 And me 영화의 이름으로 가보여 넘어 있지만 말고도 빨려 Cause everything is fake but I ain't no fake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 밤드만 카드 나이꾼 잡아 잡아 학з02 가까이에게 즉흙 그룹댹디 서울 슬 gives 하 AB Let me be a super killer SHEH 들어가봐 날 꿈 잡아 잡아 추?' 넌 또는 그 업무해 ibile Baby, 너와 night 's being around with your voice аб かび shd는 Tony Э than b 듭 dù 세요 Come on You are my super하는 Oh, look at your my try Baby, watch your way to work Cuz now it's the time And finally Once you have a love-a-la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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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ce you have a love-a-la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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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Come on, don't all night It's time to have time Once you have a love-a-la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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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h, there, oh, there, oh, there So high, so high 다음 곡은 지금 여기 외국인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준비한 가수 BTS의 다이너마이트 보여드릴게요 다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네 같이 크게 응원하면서 즐겨주세요 아 잠시만 물먹고 시작할게요 네 저희 팀은 뭐기에요? 레이디비요 우와 맞아요 아까 오셨나요? 아 뒤에 보고 가 뒤에 보고 한번 가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저희 팀 이름은 레이디비고요 어이 레이디비고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레이디비 라고 치시면 저희 어 뭐 영상이나 그런 게 개개인 인스타도 따로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뒤에 보고 그럼 할게요 큰 호흡 부탁드릴게요 아주 잘 어울 it 너무 멋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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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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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죠? 그치만 저희에겐 2부가 남아있으니까 잠시 더위를 식히시고 저희가 5분 정도 쉬고 나서 숨 좀 고르고 땀 좀 조금만 식히고 나서 다시 올테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5분 있다가 여기 더위를 조금만 식히고 하고 그러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만 땀 식힐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는 따로 사진 촬영을 해드리거나 그러지 못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1부를 열심히 달려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진 촬영은 따로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뒤쪽이나 앞쪽에서 저희 쉬는 모습을 촬영 계속 하신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편하게 쉬지 못해요. 저희가 쉬는 시간이 단 5분인데 그 시간도 편하게 쉬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으시는 분들이나 영상 같은 거 찍으시는 분들을 살짝 멈춰주시고 저희 레이디비 멤버들 생각해서라도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2분 뒤에 5분이나 10분 그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